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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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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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문어, 나 사나 보러 갈래? 지금? 응 그 후배한테 물어보면 어디서 일하는지 알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? 내가 자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냐고 사실은 내가 오고 싶었어요 왜요? 글쎄 뭐 눈도 오고 하니까 밤 상정이 됐나 봐요 나중에 보자 헌준씨 헌준씨 나 안 잤어 한 잔도 안 잤어